예능 예능 또는 내가 무언가 이런 카메라가 됐던 TV가 됐던 얼굴을 좀 내비쳐야 되는 사람이라고 난 얘기가 나오거든 난 언니를 처음 보고 모델? 아니면 운동? 이 생각을 했거든 내가 무언가 사람들한테 지금 내비쳐야 될 상황이다라고 난 보인단 말이야 그런 걸 한 번도 한 적이 없어? 몇 번 이제 방송에 비춰지기도 했고 그래야 되는 사주가 들어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 사주는 우리 같은 사주가 섞여있어 무당이 되라가 아니라 무당과 연예인의 팔자는 비슷해요 뭐 이런데 얼굴을 내비쳐요 남들한테 사랑을 받아야 돼요 이런 사주를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본인도 분명히 내 명의와 이름을 날리고 이런데 앞에 서라라는 사주가 분명히 있단 말이야 근데 그 기회가 작년에도 난 분명히 있었다고 보이거든 작년에도 무언가 나한테 좋은 기회가 있었어요 소리가 나와 근데 지금 굉장히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집중이 안 돼 다 지금 흩어진 상황들이야 생각도 흩어졌고 내가 할 일은 지금 이거인데 딴 데가 있어 내 정신도 딴 데가 있고 내 마음도 딴 데가 있고 온전히 지금 내 일에 대한 어떤 집중을 전혀 못한다는 소리가 나오거든 작년에 그 기회들은 있었어요? 난 날아갔다고 보이는데 그거 뒤에는 항상 있었는데 제가 조금 이제 집중을 못한 부분도 있고 좀 새로운 것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밖으로 많이 돌았던 것 같아요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본인이 기회는 아직도 남았어 다행히도 물론 이게 많은 나이는 아니야 스물 아홉이면 절대 많은 나이가 아닌데 본인한테 두 번 정도의 기회는 더 있다 소리가 나와 근데 또 얼굴을 알릴 기회야 그게 내가 뭔가 또 유명해지고 내가 뭔가 능력이 확 이렇게 향상이 되고 이럴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은 더 온다고 한다 근데 그 기회까지 놓쳐버리면 나는 잊혀지는 사람이 돼버려 그래서 우리 할머니는 어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다 좀 집중 좀 해봐 라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내년운도 나쁘지는 않아 응 돌아오는 내년운도 나쁘지 않은데 지금 이 분산되어 있는 것들을 한 군데 다 모아야 돼 근데 이걸 누가 해주냐 응 내가 해줬었지 응 본인이 하셔야지 응 충분히 그 능력치도 되고 집중력도 분명히 되는 사람이라고 얘기가 나오거든 응 스트레스든 뭔가를 좀 열심히 몰두를 하든 하면은 얼굴에 조금 뭐 트러블 나거나 이런 거 있어요? 올라오는 거? 트러블은 잘 모르겠고 좀 이제 그런 시기가 되면은 좀 일단 얼굴은 잘 웃지 않아요 응 이제 주위 사람들을 다 끊어버리고 집중을 하려고 응 그러다 보니까 웃을 일이 많이 없고 응 대신에 이제 좋은 자리에는 가요 대신에 그런 부분들은 응 그래서 제가 웃게 되고 좀 약간 여유로워지면 응 그 자리랑 많이 멀어지더라구요 응 그러니까 많이 외로울수록 올라가는 느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된다 소리가 나와요 딱 두 번 남았어 맞아요 응 딱 기회가 두 번 남았어요 근데 그 중에 두 번 중에 한 번의 기회만 잡아도 나는 예를 들어 지금은 중간 원래는 위에 있었어 내가 보이는 게 근데 지금 중간치도 못 간다는 소리가 나오거든 응 그 이상을 충분히 올라갈 수 있어 분명히 나는 이런데 또 얼굴을 알릴 수가 있어 분명히 응 근데 그 기회마저 놓쳐버리면 나는 이 밑으로 갈 거예요 완전 응 지금도 중간 이하로 보이는데 원래 중간 이상에 있던 사람으로 보인단 말이야 응 기회는 딱 두 번 남았다고 얘기가 나와 그 기회를 어떻게 살릴지는 본인의 집중도 당연히 있는 거고 나의 노력 여부도 있는 거고 본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를 다 끊어요 라고 얘기를 했잖아 맞아 맞아 왜 이렇게 얼굴에 뭐가 돋아나 보이지? 그렇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런 말을 처음 들어서 어떤 말 표현인지 생각을 했는데 모르겠어요 나는 트러블이 진짜 많이 생길 것 같거든 뭔가 또 이제 집중을 하고 내가 위에 올라가고자 한다면 지금 내가 보이는 게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해갖고 빨개져갖고 뭐 도단하고 이런 것처럼 보이거든 그래서 물어본 거야 어? 무언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뭐 집중을 하든 뭐 하든 어? 얼굴에 트러블이 올라오나요? 라고 물어본 거거든 지금 현재 보이는 게 왜 우리 사람 기운을 돌린다고 하잖아 몸 안에 기가 있잖아 그 기운 자체도 지금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소리가 나오거든 음 음 내가 끌어올리기가 오씨 좀 힘들 것 같다 라는 느낌은 들어 음 잘 조절을 하셔야 될 거예요 궁금한 거 건강 쪽으로가 좀 더 그것도 문제가 돼요 두 번의 기운 자체가 지금 뒤틀려 있다기 보다는 한 군데 지금 뭉쳐있는 걸로 보이거든 음 음 그 힘이 여러 군데로 분산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게 전혀 안 돼 그래서 만약에 힘을 잘못 주거나 강도를 뭔가 조금 높이거나 하면은 얼굴로 지금 뭔가 돋아오르는 게 계속 보인단 말이야 음 왜 얼굴로 돋는 게 보이지? 그러니까 아 기운이 한 군데 뭉쳐있구나 그 힘 잘못 쓰면은 본인 맞춰요 음 자꾸 뭐를 하려고 그러면 계속 어디가 계속 부상이 생겨요 음 그래가지고 아 좀 건강을 좀 오래는 조심해야겠다라는 게 괜히 이상하게 계속 기운이 지금 완전 한 군데 모여있어 그거 그것들이 예를 들어 팔로도 가야되고 뭐 다리로도 가야되고 막 가야되는데 지금 그냥 딱 이렇게 보이거든 그 기운 자체가 한 군데 뭉쳐서 음 이거는 뭐 몸을 풀어요 이 문제가 아니야 명상도 필요 없고 내가 원래 하던 어떤 뭐 스트레칭이 됐던 있을 거야 아마 어 한 시간 운동을 예를 들어 한다고 치면은 처음엔 이거 그 다음엔 이거 그 다음엔 이거 그거를 계속 지금 꾸준히 해야돼요 그래야 약간씩의 기운이 퍼진다고 소리가 나오거든 그걸 요즘에는 해? 좀 계속 좀 해볼까 하면 다치고 해볼까 하면 다치니까 지금 일단 올해는 약간 느낌이 조금 쎄 해가지고 그냥 뭘 하지 말고 그냥 일단은 흘러가는 대로 두고서는 좀 내년에 조금 유지만 해놓고 떨어지지 않게 해놓고서 이제 내년부터 다시 조금 근데 지금도 많이 떨어졌다고는 생각하죠 네 근데 더 하고는 싶은데 이게 혹시나 욕신돼서 엎어질까봐 응 좀 아직은 참고 있어요 계속 응 참는 게 맞는 거 같아서 할라그럼 자꾸 다쳐서 우선 궁금한 걸 물어봐요 어 그러니까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두 번의 기회가 남은 것도 맞아요 제가 이제 생각한 목표나 이런 거에 대해서 딱 두 번 생각을 해왔고 응 뭐 한 번이 안 되면 그 뒤에 거가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이 두 번은 제가 꼭 가져가고 싶은 부분이고 이걸 준비 중인데 응 근데 공감 쪽으로 안 좋으니까 응 어 이게 좀 아니 계속 좀 준비를 천천히 해야 되는 건지 안 그러면은 그냥 올해만 좀 준비를 조금 늦었다가 내년부터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 이게 갑자기 확 움직이려고 그러면은 이 뭉쳐졌던 기운들이 절대 퍼지지가 않아 그래서 할머니가 얘기한 게 원래 하던 그 있어 패턴이 네 그거를 강도가 조금 약하더라도 천천히 하루도 빼먹지 말고 계속해서 그 기운을 퍼트리는 게 중요해요 응 근데 그거를 어 내 몸이 어느 정도 약간 풀렸다 라는 걸 본인도 분명히 느낄 거야 응 근데 지금은 저는 무언가 강도를 높여서 하거나 이게 그거는 부상을 부를 뿐이에요 진짜 응 응 갑자기 그 응직된 기운들이 절대 한꺼번에 확 풀려나가고 이러진 않거든 그리고 원래 운동을 해오던 그 몸들이 이제 가다가 있잖아 우리 응 근데 그게 지금 안 돼 응 결국은 내가 움직이던 게 있는데 뭔가 게을러지고 안 하고 하게 됐기 때문에 이게 원래 움직이던 몸이 가만히 있게 되면은 문제가 생긴단 말이지 응 뭐 물론 도인이 도인이 아니어서 우리는 기운을 어떻게 돌리세요 이건 참 우스운 얘기인데 이거를 기운을 돌릴 수 있는 거는 내가 지금 뭐 한약 양약 이런 것도 보고 있기는 하는데 그게 도움이 안 돼 응 그래서 상은이 본인이 했던 그 혈당양들 어 그것들을 천천히 시작을 하셔라 응 쉬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갑자기 확 하라는 소리도 아니고 천천히 다시 시작하세요 응 그 다음에 강도를 조금 더 세게 하시고 응 근데 올해는 천천히 응 이제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올해는 천천히 라고 생각을 하세요 응 응 그 두 번의 기회 중에 이제 한 번은 꼭 잡았으면 좋겠어 응 그렇죠 응 이미 내 사주에 나 얼굴 알려요 이게 들어 있는데 나는 처음에 언니 그 어 외관을 보고 응 진짜 모델인가 싶어서 나는 얼굴이 예쁘지 않게 생겨서 응 어쨌든 내가 내 사주에 있는 들어 있는 길을 가는 건 맞아 응 그게 예능 쪽이던 연예인 쪽이던 어쨌든 들어 있는 내가 그런 직업을 선택한 게 맞아요 응 응 그런 건 의심하지 말래 응 응